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금년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금년을 한번 결산도 해보고 이렇게 결산한다는 것은 또 마지막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겠구나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 결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장 예수님 제림이 온 건 아니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 어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이 왕위를 먼 나라 갔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을 하셔가지고 다시 올 때까지 제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종들에게 한 문화씩 세 사람을 주었어요 그 하나는 열 문화 나기니까 너는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천국에 상급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나는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을 때의 악한 종이라고 나의 왕댐을 원치 아니했다 왕댐을 원치 아니했다 왕은 통치지요 하나님 나라를 너는 원치 아니했다 그리고 심판했다는 내용이 본문에 말씀이 됩니다 문화 비유하고 좀 비슷한 비유가 뭐 있어요? 달란트 비유 뭐에 달라요? 달란트는 각각 재능대로 다섯 둘 하나 이렇게 달라요 재능에 다섯 두 사람 있고 둘 준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에 다르냐면 똑같이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똑같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왜 열 문화 남기고 하나는 다섯 남기냐고요 왜 그럴까? 똑같은 재능을 주었는데도 그게 바로 열정 열정이 다른 거죠 뜨거운 마음이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기약 내가 죽을 날 가까웠다 라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결산을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랫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우리 신앙생활 선한 싸움이에요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업적 실적만 보지 말고 어떻게 이루었느냐 동기가 뭘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랫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이 뭘까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었고 제가 달려갈 길이 있었고 여러분이 달려갈 그 길이 있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달려가야 된다 내가 달려간다 걸어가면 좀 쉽지요 달려가면 숨가쁘지요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의에 멸루가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의에 멸루가 있는데 뭐라 하는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와 같이 멸루가 있다 여러분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한다는 건 누가 사모할까요 세상에 빠진 사람 사모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 상급이 있을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위에 멸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됐는데 떠날 때 장노들에게 고별설교 내용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주님의 시험을 참고 견뎠다 이런 과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현재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에루살로 간다 그러면서 또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가 올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요약해서 말씀하게 되는데 정말로 훌륭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마케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펩시 콜라 CEO 사장 존 스컬이라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코카콜라를 제치고 펩시 콜라가 1위 올라간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냐고 지금 회장 자리가 있는데 아무리 월급만 해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엄청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이 움직여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당신의 생일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설탕물 팔아갖고 돈 많이 번 거 인생의 목적이요? 컴퓨터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야지 그 말에 그래 내가 설탕물을 팔아먹는 장사꾼으로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거든요 뭔가 보람다 같이 있는 일을 해야지 세상을 바꾸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에 수긍하게 되고 두 분이 이제 이 회사를 하게 되갖고 굉장히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사보라 사보라 왜 네가 날 피워가느냐 주여 늦입니까? 나는 네가 피워가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파지를 마치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을 주어서 아깝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아니 한 번 사는 인생 세상에 명예권세 이런 것에 내 인생 그런 짜잘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다운 고백을 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암행의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게 암행의사가 정말 귀하냐면 몰래 왕의 지시에서 감찰하고 수사하는 암행의사입니다 그런데 장원급점 암행의사가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직접 만나요 사명 얘기하면 가명 주님이 내 결신 사명이다 내가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왕과 단독됨이라고 누구도 가운데 끼일 수 없어요 암행의사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폐양감사도 암행의사 출동은 꼼짝 못해요 직급은 폐양감사가 높겠죠 암행의사 이제 젊은 사람이 급제했는데 지기가 낫지요 그러나 왕이 직접 만났다 우리는 사명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고 피 흘리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명 때문에 달려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예수의 단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해긴다 주님 만난 지식이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 보건 뭡니까 진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의 값은 사망 그 지옥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죄의 문제는 뭘로 합니까 윤리 도덕 철학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보호군 밖에 없다 보호군 그걸 만나서 이 비장의 무기를 가졌어요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나한테 사명이 돼 그래서 목숨을 거고 달려간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일하신가 봅니까 빌리프 2장 2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행하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하고 일치할 때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하고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을 일치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지금 무엇이냐고요 세상에 네 가지 종류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는 이익 따라간 사람 하나는 편리로 중심을 산 사람 또 하나는 쾌락을 따라간 사람 또 하나는 바로 사명을 따라간 사람 사명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가치인 일이 있겠습니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이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걸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허성세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넘친 날까지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 케이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제일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진리인 그러한 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죽을 수 있는 것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죽을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산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복인의 인생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무슨 일만 알지 못한다 환란과 결박을 기다린다 하시나 환란과 결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나한테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서 별로 죽으시고 그분이 나한테 부탁한 일인데 그걸 위해서 주님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일을 맡겠다 이야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겠다 내가 사랑한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한 소원을 말해주고 맡겠다 그걸 내가 깨닫고 받는 순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주의하지 않겠어요 중국의 전국시대 때 유방과 항우와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당시 항우 장사가 군대도 많고 힘도 세고 뭐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유방과 싸워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방은 힘도 약하고 수도 좋고 이제 누가 이기는 따라서 이 중국 황제 자리가 결정인다는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유방의 부하 장수가 번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수가 항우 군대와 포위당해버려요 여기서 지면 이제 존재 끝나는 거예요 빨리 이 사실을 본부에 알려가지고 중국을 보내주라 했는데 뭐 그 당시 무정기가 있습니까? 핸드폰 있습니까?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보내냐 누구를 가느냐 한 전령을 세웠어요 그 전령이 목숨 걸고 포위망을 탈출해야 돼요 이건 생명 거는 일이요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 몸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 전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포위망을 뚫고 가다 잡힐 것 뻔하니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힘은 받아요 말해야 돼요 이분이요 숯불 이글림 타는 숯불을 자기 혀에 입에 넣어버려 혀를 퇴어버려 자기 직접 자기가 벙어리 내버려 그냥 그렇게 가요 붙잡히죠 그런데 보니까 해가 딱 붙잡고 어르르르르 이러고 있네 이거 병신이구나 많이 속았죠 그래서 결국은 무사히 결국은 그 전령 사명을 본배해가지고 발해해요 그래서 원군이 와서 싸우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지인이 숯불을 입에 넣어가지고 혀를 찢어갖고 벙어리 만들어갖고라도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와 싸움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지옥 불러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걸 구원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했거든요 못 박혀 그 피 흘려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시면서 제발 네 손과 발과 혀과 입술이 네 인생을 나한테 좀 바치라고 그렇게도 원하는데 우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좀 잘할 수 있었잖아요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난 항상 아쉬워요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왜 내가 이 정도일까 내가 미련을 어리석어서 목기가 이 정도밖에 못해요 항상 내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말 주임에서 죽고 주임에서 사는 것인가 어쩔 수 있는 것인가 야곱이 자기 인생 결산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열두 아들에게 애연을 해줘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너는 사자 새끼로다 움킹 움크림이 사자 수사자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면 귀가 호올이 왕권을 말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러니 그 백성이 복종하려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소가 네 지팔에 온다는 하나님 나라에만 내 자식 같지만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성경에 나와요 야곱의 머릿속은 항상 생각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요셉은 너는 무쌍한 가지로다 담을 넘었다 담을 넘어야 되거든요 애국가지 내 의무상 초월해야 되거든요 유다와 요셉 지파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요 다이슨 죽을 때 솔로몬 아들한테 유언할 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대장부란 단어가 참 귀요한 단어라고 봐요 반대는 소인배지요 소인배 졸장부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대장부가 나오면 이 나라 살아요 대장부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다이슨은 정말 대장부 기지로서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말로 이랬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우랑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피해 도망다니요 왜 왕권에 욕심이 없어요 왕권에 욕심이 가졌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어요 지금도 주의에 이르면서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자기 명예 그것은 졸장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생각해야 되는데 대장부가 그래서 사우랑은 참 절장부가 뭐냐면 아니 곤랏을 죽인 그 훌륭한 다이슨을 죽이려고 예를 쓰고 쫓아다니 해서 비참하게 자기가 망해 죽잖아요 절장부 소인배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1년 전에 밤새 한번 차라리시키더니 민족운동을 이라 그때 내 감이 우리나라 좌파오빠 싸우면 죽는다 이거 말이에요 죽어요 민족운동밖에 없어요 이 나라 살리는 길은 그래서 저는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참 한때 반하고 지금 월남 이상재 선생님 고당 조망익 선생님 이런 이런 그 대장부들이 훌륭한 유인들이 우리나라를 훌륭한 기독교의 인물들이 그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민족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우리 진짜 기독교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저들에게 삶을 보이고 섬기고 사랑하고 모두와 우리끼리 복만 주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고 희생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교회들이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 나라 살리기 뭘까 전도서 12장 시선절에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애하고 솔로몬의 고백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지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라 본분이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마지막 절 이걸로 끝 선악관에 심판 끝 이게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 선악관에 심판하거든요 다 주님 여기서 너무 억울하고 십자가 지고 눈물 흘리면 내가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다 알아 하나님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요 게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자 일하는 대로 상을 줄이라 마지막 그거잖아요 상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받아야죠 저는 전도서 9장 11절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다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 먼저 도착한 건 아니다고 이상의 능력만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달리긴 달려야 되겠죠 용사라고 전작이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차자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원총을 입은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이 모두에게만 미라 시기와 기회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발걸음 하나하나 저는 인도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날마다 그 고백을 해요 정말 야 시기와 하나님 하나님 일하셨네 하나님 역사하셨네 정말 하나님 일하셨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금년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것이 우리가 국가금식 개인금식이고 국가금이 달라요 전국에서 그래서 천여명 이상 왔잖아요 8월 달에는 국가금 2인층까지 가득 차가고 이 나라 살려다 울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응답도 왔잖아요 이 나라 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한 달 만에 붕회를 하고 뭐 몇 번 하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막 정신없어 저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달려왔고 달려가고 싶고 달리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9년도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거의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만 다 점수를 매겨요 빌리프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다 이뤘다함도 아니라 미완성이란 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면 그걸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 놀아 달려가고 있어 걸어가자고 숨차다고요 달려가야 돼요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미완성 오직 한 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과거 잊어버리세요 앞에 것을 좌표대항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고 막 달려간다는 이 고백이 최선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 다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달려갑니까 먹든지 마시지 못하니 하는 영광을 내사라 그 영광이 뭘까 저희로 구원하게 하라 영혼 구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빌브 1장 1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않냐고 내가 간절한 게 소망이 뭔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한데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된 거야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만 내 몸에 종기면 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갑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낸사인데 죽는 것도 이가 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복된 믿음의 고백이 영계의 깊은 삼시해갖고 하나님 만났고 비밀하고 신약성경 반을 쥐전 기록한 이 사도바울에 알림한 고백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쩔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저울질하셔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김대성 목사 우리의 부흥에 지금 오셨는데 너무 우리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 참석한 분 중에서 아마 기억한 분들 한 예화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청년회장인데 조그마한 교회 7명 다닌 교회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성도 5명 되겠죠 6평 6평 건물이요 주일학교인데 교사가 되었고 100명 200명 200 몇십 명까지 여러분 6평에다가 200 몇 명 들어오겠어요? 목숨을 걸고 한 70명까지 딱 서서 했겠죠 그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배당을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서 어느 장노님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120평짜리 세일을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다 그래서 일반세의 2분의 1 그 당시 한 40년 전에 이겼죠 1800만 원 전세를 내놨어요 이 목사님이 그거 알고 1800만 원 어디서 들어가고 싶은데 7명 교회에 가서 무슨 힘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청년회장 김대성 청년회장이 아 우리 작전합시다 그래갖고 새벽에 작전기도 얼마나 크게 기도했든지 동네 사람 난리가 났고 경찰이 찾아와갖고 목사님이 이제 조사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럴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범은 우리 청년회장이라고 주범이 청년회장 그러니까 목사님 불러왔더래요 청년회장에서 끌려갔어요 아 이렇게 시끄럽게 해갖고 동네 사람 잠 못 자고 신고가 갔네 어떻게 끌냐고 아니 며칠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 작전기도 만약에 해야지 작전기도 하고 빨리 가버려야 저런 거 아니냐고 아이고 그래서 며칠간 봐줘요 1차 작전기도 해도 7명하고 몇 명이 봐야 뭔 그 힘이 없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2차 작전기도 또 한 대 이제 동네가 난리 났어요 3차 아니 삼각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에 갔대요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이 나누고 할머니 두 분 따라왔더래요 청년회장은 1800만 원짜리 전세였다고 가니까 따라와갖고 할머니가 힘들어갖고 따라와서 밤새 자기가 목회장이고 청년회장이잖아요 자기 신분에 그렇게 목숨 걸고 아무리 부리고 기도해도 누가 천발만 갖다주도 않고 응답이 없어요 캄캄해버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더래요 너 주일학생교 그 헌금 2만 원 있지 않냐 네 또 2만 원 그거 가지고 그 거물 120평 장르님 만나라 알았어요 장르님 2만 원 드릴 테니까 한 주간만 빌려주시오 외배당을 아직 이사도 안 가고 이제 그리고 그 그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유명한 부흥강사 불릴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부흥이 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도 아니거든 청년회장이 그 헛된 짓까지 하지 말라고 당연히 해서 그 무거운 강대상을 3층 올라가서 강대상 그거 딱 놔두고 부흥이 한다고 준비했는데 올라가면 강대상이 없어져 버렸더래요 목사님이 다시 강대상을 옛날에 갖다 놔버려 이야 그 정도 되면 청년회장이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런 무거운 강대가 겨우 뛰어 옮겼다 갖다 놔 이제 새 예배당에다가 그럼 그 목사님이 또 갖다 놔버려 또 옮겨 또 갖다 놔 옮겨 네 번 했대요 네 번 이야 아니 청년회장이 지금 뭐라고 그렇게 예배당 120억 얻어놓고 막 목사님도 못 얻게 한 거 그거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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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이겨먹으면 우리 성도 나를 그렇게 이겨먹는 사람이 있으면 썩겠구만 대단한 거 아니야 풍요를 했어요 유명한 강대께 막 인사한 일을 모아갖고 120억에 가득 차갖고 불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 1800만 해결해봤대요 그 옮겼다는 거예요 막 뛰면서 홍해바다 가른 기적이 이기보다 더 크겠냐고 막 날려나고 누가 그랬어요? 청년 김대상 청년회장 일곱명 목사님 사모님도 지지하는 그 고대상 나는 그게 유대야가 봐 그 무거운 강대상 올려놓으면 내려불고 올려놓으면 내려불고 네 번을 그거 실기행해 겨우 갖다 놓고 봉해 심지어 야간 사람은요 아 이거 하나 뜻이 아닌가 보다 뜻이 아닌가 또 하고 끝내는 사람이고 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난 봤을 것 같아 김대상 너 됐다 됐어 됐어 세상에 나도 부끄러워요 이야 세계적인 강사여 얼마나 본교에 듣고 기도 몇 개 사가지고 막 그분 부흥형 교회는 다 달아나요 진실을 하니까 송의에 불이 떨어지고 안송은 다 놨고 오늘 결론의 말씀 문화 비해서 한문화 남긴 사람 열 개 남긴 사람도 있고 다섯 남긴 사람 있고 그대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저는 목표에 절약이 최선만 다하자 우리가 최선만 다하자 금년에 다행히 하나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 참여하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 귀한 분 너무 많아요 나같은데 최선을 따라줬고 금식하자고 지금 목욕에도 매주 오면서 그거 밥에 대고 예배에서 오고 그것도 있고 주일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얼마나 여전도에서 일이 많은지 몰라 계속 고생을 죽으라고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계속 또 집회하고 또 하고 금식하면서 또 올라가고 또 오고 정신없이 1년 갔네 갔어요 아무것도 안에서 못해요 최선 다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금년 살았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해는 놀랍게 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을 결단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로에서 내 인생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나에게 건강 준 것은 건강해서 돈이 있어서 재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일을 하고 돈도 재능도 건강도 능력도 다 주신 것이지 내가 있어서인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주셨어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그 열정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난 주님 사랑했어요 그 피해 능력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충성 하려고 이랬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은혜가 헛되지 아니예요 다른 사람부터 많이 수고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담비가 되는데 그 담비가 그냥 꼬랑을 흘러불기도 했고 그 복식에 저지해야 되는데 헛되지 아니예요 헛되지 아니예요 수고했다 헛되지 수고로 열매를 드리고 감사로 열매를 드리고 충성하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